토큰포스트 뉴스레터 주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4주차 주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큰포스트 리포터 토포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도 다양한 블록체인 소식이 있습니다. 톰 에버 미 하원 의원 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죽이기 위해 시장 혼돈 무기화 그 다음에 전 코인베이스 cto 코인베이스가 저기 미국의 업비트 에요 코인베이스가 여기 어 한 하루에 한 3조에서 4조 정도 거래된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거래소입니다 그 cto 가 비트코인 6월 100만 달러 전망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게 100만 달러 라고 하는데 100만 달러는 조금 어려운 수칙이죠 예 지금 비트코인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 어 좀 어렵고 제가 알기로 제 전망은 한 5천 그 하나로 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가 되고 한 내년 1월 달 내년 6월 달까지 그게 횡보를 하다가 내년 8 9 10 정도 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한 3억 정도 저는 3억 4억 3억 정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2017년도 2018년도 비트코인 30만원 일 때는 그때 어떻게 갔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170만원 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1800만원 찍고 다시 500만에서 700만원 에서 행보를 하다가 500만에서 800만원 사이에서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3000만원 찍고 1년동안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4년 비트코인 4년 중인데 1년동안 하락해요 그리고 1년에서 2년동안 피크를 찍는 거고 2년 차에서 3년 차에는 반토막 났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 비트코인 흐름입니다 예 그거 나시고 랭킹 톰 에버 미 하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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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기 위해 시장 혼돈 무기화 예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져 떨어지는 이유일까요 그 다음에 전시 코인베이스 cto 비트코인 6월 이번 이번 연도 6월 100만 달러 전망 비트코인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전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소송 시 xr 비치상장 가능성 제기 리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체평가 등에 따라 결정 근데 이 뭐 코인베이스가 안 올라가더라도 뭐 다른 곳이 상장돼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 리플에 대해서 뭐 호의적인 뉴스다 상승하는 분위기겠죠 그리고 이 그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이 지금 1170조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가 종이 그리고 리플은 한 30조 인데 이게 리플이 지금 서열 3 인데 약간 조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해 너무 조금 어 치과 총액이 작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근데 xrp 리플이 지금 뭐 자체 에어드랍도 많이 해주고 코인은 못 올라가는데 에어드랍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런거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xrp 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코인 자체가 이게 수량 한 달에 물 그 비트 리플이 풀리는 양이 제가 알기로 한 300만 개 정도 풀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때문에 치여서 이게 코인이 리토 속이 된 거에요 예 올라가려고 하면은 물량이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리플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리플은 또 보낼 때 그냥 주소만 보내는게 아니라 태그를 꼭 입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소 보낼 때 조심히 하셔야 되요 이렇게 리플은 두 개를 보내야 되요 리플 주소하고 리플 태그 주소 그걸 같이 보내고 보내지는데 리플은 보낼 때마다 어떤게 있냐 코인이 보내는 순간순간마다 코인이 소각이 돼요 소각이 미사약이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 상승할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리플이 올라갈 때 또 스텔라가 같이 올라가죠 리플 만든 사람하고 스텔라 만든 사람은 동일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리플에서 코인 만들었는데 쫓겨났어요 예 쫓겨나서 스텔라가 만들어진 거고 코인은 똑같아요 예 코인은 똑같은데 리플은 은행권이나 이런 그 어 이렇게 우리 사용처가 있고 그 사용처가 아닌 곳에 스텔라가 스텔라가 쓰이죠 그러니까 음 안쪽에서 리플을 쓴다면 바깥쪽에서는 스텔라를 쓰는 겁니다 예 스텔라는 그 예전에 ibm 하고 협업도 했었죠 예 그럼 갓에 유예된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되면 과세가능하다 이 과세가능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게 코제인게 뭐냐면 이제는 코인을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 코인을 인정하겠다는 거고 더불어서 코인으로 세금을 떼가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가격 변동이 심하고 올라가는 폭도 다른 것에 비해 좀 좀 세다 보니까 이거를 전세계 모든 그 나라들이 이거를 세금으로 받아서 세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를 이걸 쓰려고 용통하다 보니까 이게 코인이 이제 어느정도 이제 인정이 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전세계 나라도 지금 코인을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년 유예를 했죠 과세 유예를 해서 2년 뒤부터 세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년 뒤부터 세금 받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 시시각 변하기 때문에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톰 에버 미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주기를 위해 시장을 혼돈을 무기하했다고 비판했고 17억 개에 따르면 톰 에버 의원은 연방예금 보험공사 회장인 그루 엠베르 엠베르그에게 친 암호화폐 은행에 대한 규제 기간의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기사 조사선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주신대 전 ct 코인 베이스 ct o 비트코인 6월 100만 달러 전망 예 비트코인이 은행 위기 상황에서 7개월 최고 수준까지 반등한 가운데 연내 100만 달러 전망이 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작아서 제가 그때 코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5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500조 시장이 되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한 3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300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캐피탈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지금 코인의 여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미래나 전망 밟다 예 언제까지 이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게 전망이 박다 최고 기술 책임자 ct o 는 17일 현지 시간 트위터 향후 3개월 동안 미국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면서 6월 17일까지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약 13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억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코인 시장 난리납니다 여러분들 17일까지 한다 간다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추가 가기 전에는 비트코인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그때 코인에 그리고 비트코인 또 말씀드리자면 또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은 시간당 지금 6개 채굴되면은 어 이게 6개 면 1억 8천이 계속 나와요 비트코인 자체에서 1억 8천이 나오고 어 2억 이다고 치면은 40억 예 한 50억 50억 가까이가 지금 하루에 50억 씩 그리고 한 달 한 달이면 1500억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초 채굴이 1500억 씩 된다고 지금 보면 돼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500억이 아니라 막 이천억 뭐 삼천억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하루 한 달에 나오는 그 금액이 그래서 코인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서 돈이 계속 이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유입이 그러다 보면 계속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요 움직이는 거에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채굴한 사람 그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팔고 또 그걸 다시 또 팔아 지면은 또 그거를 매수해서 다시 또 올리고 거기에다 롱 이랑 쇼스를 배팅을 하잖아요 거기다 또 거래선 수수료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전세계 나라 국가에서도 지금 화폐로 인정한 곳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미래는 아주 밝다 여러분들은 지금 좀 행운 어떻게 보면 행운하죠 예 행운합니다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이제 리플 좋은 얘기가 나왔네 코인베이스 리플 수송 승소시 xrp 재상장 가능성 제기 자체 평가 등에 따라 결정 글로벌 암회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리플과 미국 증권위원회 xc 와 재팔 경과가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 재상장에 대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폴 그레알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판사가 리플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코인베이스는 xrp 거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xrp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 가세 유예된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되면 가세 가능하다 자 가상자산 가세가 오는 2025년 2월 유예됐지만 금융당권이 증권으로 인정한 자산은 보다 일찍 가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회에는 가상자산이 코인 양도 대여 등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연 250만원 넘는 소득에 대해 20% 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천했습니다 250만원이면 그냥 200만 그 50만원 예 50만원이고 어 2500만원이면 500만원 2억 5000이면 5000만원 25억이면 5억 50억을 내야 되네요 대략 예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근데 이게 2년 유예 했다고 하니까 2025까지 유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좋은 서식이죠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일단 가상화폐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이걸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